안녕하세요 구치입니다 오늘은 스카이 캠프 3.0에 예전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를 장착을 할 건데요 근데 악세사리를 장착하는 지퍼가 YKK로 지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모델하고 지퍼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지퍼를 호환할 수 있는 아답터를 하나 체결을 하고 장착을 할 거예요 먼저 스카이 캠프가 설치가 돼야겠죠 자 지금 HC 스텝은 스카이 캠프 파드쉐을 닫을 때 항상 이렇게 같이 장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닫을 수 있고 철수를 할 수가 있고요 텐션풀까지 설치가 된 상태에서 악세사리를 설치를 할 거고요 텐션풀을 꽂을 때는 여기 텐션풀 구멍에다가 확 소리 날 때까지 이 텐션풀의 꼭지점이죠 이 방향이 땅을 향하게 이렇게 이 상태로 위로 올려주세요 텐션의 강도가 좀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주워가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악세사리를 설치할 때는 이 아일렛에다가 텐션풀을 꽂는 거고요 악세사리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 웨빙에다가 텐션풀을 꽂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꽂고 오늘은 악세사리를 설치할 거니까 이 아일렛에다가 이렇게 꽂을게요 이제 스카이 캠프 3.0에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 장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지퍼 아답터라는 거를 장착을 하고 이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를 체결을 해야 되고요 지퍼 아답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거예요 이게 예전에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에 호환될 수 있는 지퍼고 지금의 스카이 캠프 3.0 그리고 X커버 2.0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캠퍼 로고가 있는 지퍼에서 YKK 지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웨빙에 손잡이가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가 아까 장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YKK 지퍼의 반대 지퍼예요 이 순놈의 지퍼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고 쭉 체결을 해 줍니다 쭉 체결을 해 줍니다 이게 반대에 와서 이 토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걸어 주시고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지금 이 YKK 지퍼에서 아이캠퍼의 전용 지퍼로 바뀐 상태가 딱 된 거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스카이 캠프 3.0에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가 장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 지퍼 아답터가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스카이 캠프 2.0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 3.0으로 바꿔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스카이 캠프 3.0만 텐트를 쓰시고 브라운 컬러의 악세사리를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답터까지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거고 이제 바로 1XS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XS 구성품은 이 본체하고 이렇게 팩하고 스트링만 있고요 나머지 폴대 구성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있고요 모든 악세사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퍼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지퍼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체결할 수 있는 지퍼를 찾았으면 바로 연결을 합니다 이 디바이더 쪽을 연결해야겠죠 기존에 1X 플러스나 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서 디바이더 이쪽에 가리는 차량 쪽을 막는 이 심지 있는 부분까지 이쪽으로 놓고 벨크로로 자연스럽게 떨군 다음에 심지가 그대로 저기로 넘어갈 겁니다 반대에서 이쪽까지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킨을 지퍼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벨크로 똑같이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팩 다운 시작을 할 건데요 팩 다운을 하는 방법은 순서가 있어요 이쪽 디바이더 부터 먼저 고정을 할 거예요 팩은 총 9개가 있는데 간단 모드로 치실 거면 한 4개 정도만 치셔도 되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쪽 디바이더 부분은 너무 이쪽으로 강제로 당기지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 각도에서 그대로 고정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편도 고정을 합니다 여기 고정이 됐으면 디바이더 쪽에 바로 옆에 있는 또 팩고리가 또 있어요 여기 치고 그리고 이쪽 이렇게 되면 뒷판이 다 고정이 된 거고 가운데에 센터를 먼저 기준을 한번 잡아 보세요 여기 보시면 텐트에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 아래에도 하단에 팩고리가 있어요 이 센터의 기준을 먼저 좀 잡아 놓고 양쪽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서 자 그러면 팩이 4개 남았죠 여기서 이쪽에 하나 여기 반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가운데까지 일곱 개 지금 딱 팩다운을 한 건데 그리고 두 개가 남았어요 이 두 개 남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려있는 스트링을 조금 더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혹은 내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오늘은 모든 FM 대로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다 치도록 할게요 이 재봉선의 라인 대로 이제 그대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반대도 이 재봉선 라인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팩다운 이렇게 되면 1XS 설치 모두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모든 팩을 아홉 개를 다 쳤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두 개 뒤에 두 개 총 네 개만 해도 고정은 되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모두 다 끝났고요 1XS도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서 편하고 빠르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출입문은 이쪽에도 있고 저 반대편 왼쪽 오른쪽 출입문이 있고요 출입문도 되고 이쪽 외빙 끈으로 이용해 가지고 스티링으로 더 연결해주면 좀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노피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폴을 이쪽에다 꽂게 되면 더 훨씬 넓은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고 앞에 팩다운 한 거를 다 풀게 되면 폴대 두 개 정도를 더 세워 주시면 어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언엑스에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공간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거 잠깐 펼쳐 놓고 잠시 접어 놓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완전히 다 개방감을 높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토글로 모두 다 걸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 정면에 보시면 이제 반달 창문이 있는데 이 반달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메시가 있구요 이 상태로 접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좌우측 문에 삼각형의 도어문이 또 있습니다 열어 주시면 안으로 넣어 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내부 공간은 가로 세로 거의 정사각형의 형태인데 2m 60, 2m 60cm 이따가 저희 테이블 다 세팅하고 내부 공간 다시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스카이 캠프 2.0이나 1.0 사용하셨던 분들은 지퍼 아답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블랙 컬러의 3.0일 때만 지퍼 아답터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그럼 다음에도 또 멋진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공간 보여드리면 아이옥스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이쪽 사다리 뒤쪽의 공간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릇이라든지 물통 이런 거를 놓으시면 될 거 같고 이거 굳이 이렇게 세팅 안 하고 이쪽 스토리지에다가 한 칸 한 칸 다 넣으셔도 충분히 공간 활용은 될 거 같고요 원엑스플로스보다는 훨씬 좁은데 2인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혼자 다니는 분들은 충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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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